한 팀은 창고 쪽으로 올려놔? 여기 창고 먼저 먹어버릴게요 아, 차 탄다 아, 차 타요? 네, 한 팀은 여기... 파란팀 쪽 오, 깜짝이야 무아지 타고 오네, 여기가? 네, 송이 없네 무아지 올라탈 수 있으면 좋을텐데 파란팀 조심하세요 그 근처에 내렸어요, 두루마리 그 근처에 내렸어요, 두루마리 무서우니까 여기 털고 길 건너러 가야겠다 총이 아직도 안 나왔어 저기로 권총 하나 아, 리볼버다 아, 차 건, 그건 저 권총 하나 네 무아지 애들은 멀리 갔나? 저기요 쟤네, 아예 카페 쪽으로 빠졌나? 네 어디가 있을까요? 네, 확인해 주세요 카페 쪽을 보고 와야죠 신기하네 신기하네 보통 바로 잡으러 와야 되는데 도망가는 걸 좋아하네 지금 도망가는 걸 좋아하네 참 Adventure 찹쌀떡 음 비쌤 좀 좀 좀 탈 참 항 한 다 꼭 파밍하는건가? 오 대박 조심하세요 저 아니에요 저 지금 AR이 하나도 없어서 저 AR 소음기 두개 오뎅 오 대박 한곳에서 그렇게 어? 근처다 근데 문제는 AR이 하나도 없다는거? 쓴다 저 질켰어요 위치 네 쟨는 위치를 모르고 조심하세요 저 지금 아직도 저 빼고는 못가요 AR 하나도 없어서 네 네 뭐 총은 안나오고 총알만 나와 저거 돌아버리겠네 차고요 일단 다시 와 있어요 네 어 저기 들어왔다 제일 없지? 파란 핑. 샤쿤 하나 나왔어. 왜 안 넘어가? 범프다. 지졌어 너네. 얘네 여기 갇혔어. 초록핑 저기 있네. 어. 에이키 나왔다. 파란. 길 건너요. 쏠게요. 바로 빼고 갈게요. 아 뭐야. 와 전기 줄에도 맞는구나. 여기 버스 정류. 아 저기 있다. 확인. 파란 핑. 그쪽 조심. 네. 네. 집 들어가는 것까진 봤는데. 그 상황이 진짜 안 보여요. 가려져 있어요. 별로 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보다. 끝 하나 죽여야지. 뭐야. 저 일단 분위기 맞으시겠는데. 이상한데. 노란 핑. 핑 쪽으로 제가. 푸시할까요? 몰라요. 지금 노란 핑에 있을지도 몰라요. 안 보여요. 어 왔다. 파란 핑. 단뚜랑. 네. 그럼 오른쪽으로 돌게요. 너랑 핑 쪽으로. 네. 그럼 제 근처. 아. 제 담벼락에서. 제 쪽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저는 죽었어요. 어. 그쪽. 그쪽 본다. 한. 한 발 쐈어요. 어. 어. 확인했어. 어디 있는지. 네. 담벼락.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불쌍한 놈들. 농락당했어. 어우. 3렙가방. 어우. 고마워. 아. 얘는 쓰레기에요. 얘. 3렙가방 밖에 없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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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네. 와, 한 200발 넘네. 뱃살은 쓰지 말아야지. 앰포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 프리파밍이죠? 이쪽으로 다 털었나? 네. 근데 우리 자기장을 이동을 해야 되네요. 이런. 기름통 하나 보시면 챙기세요. 저도 범을 챙길게요. 얘는 뭐 엄청 많이 턴 것 같은데. 더운 게 없네. 어, 400. 어휴. 입에, 입에, 입에라도 남겨주시면. 어, 입에 드릴게요. 네. 자기장 옵니다. 일단 차 쪽으로. 네. 여기 집만 털고 갈게요. 기름이라도 챙겨야 된대요. 어휴. 자기장. 사이가도 있다. 어, 사이가. 사이가, 사이가. 사이가 어딘가요? 제가. 그거를 어디. 엠포도 있어요. 어? 있어요 엠포? 네. 개머리판 없는데? 네. 사이가랑 엠포랑 같이 있네요. 개머리판 못 보셨죠? 네. 뭐 나오겠죠. 뭐. 어디 있어요 사이가? 파란 집? 네. 프라이팬들도 있어요. 네. 프라이팬. 프라이팬 사이가 엠포. 같은 집이 다 있어요. 어디 있나요? 다 다른 방에 있어요. 오, 보정기도 있네? 네. 하지만 소음기를 쓰실 테니. 그쵸. 아, 근데 사이가에. 사이가에 써져. 아, 그거네. 무시무시한 사이가. 보정. 사고로 와주세요. 네. 사이가는 어딨어요? 사이가 또 다른 방에. 아, 거실에 있나요? 아, 방이 아니고. 네, 거실에. 동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전. 가시지요. 동전하시죠. 동 보고. 아, 이거 2매 드릴게요. 아, 저 있어요. 먹었어요. 아, 여기 어디 가야겠어요. 아, 여기, 여기. 네. 3번으로 바로 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가까운 곳으로 피는 중간에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차기장 안에 들어가서 채우면 됩니다 파란색 쪽에서 한번 채우고 그렇게 이동합니다 구상도 하나밖에 없는데 1,2,5 저는 이거 쓰면 없어요 0,0,0 0,0,0이에요? 네 내리세요 내리세요 궁대는 10개 있어요 확인 감사합니다 고고 노란 핑크로 바로 갈게요 소연팀 버릴게요 네 서구 가야 되나? 그냥 갈게요 고고 이렇게 가면 또 그거 할 것 같아요 건문소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kindly 물면으로 잠깐만 또 걔가 나야 Editor 그럼 차 무조건 미내만 했지 하하하 기업장은 기업장은 상상입니다. 기업장은 상상입니다. 그니까 기업장은 일단 이거 갭? 차가운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클리어! 오토바이 높여있으니까 조심해요. 사람 있을꺼야 오우 장난 아니다 저거 4배 필요하세요 혹시? 네 있으면 어 여기 1층에 4배 있었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끝났네 끝났어 이제 아 개머리판이 없네 대용량 옆집 한번 갔다와볼까요? 아뇨 아뇨 가지마세요 앞에 송기 소리? 방금 쏘신거에요? 아뇨 어 쏜다 앞집 있네 2층에 앞집 2층에 있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이 없고 ㅎㅎ 탑 탑 탑 탑 탑 탑 모태는 없으시죠? 이제 네 아 138 괜찮을려나 쟤네를 잡아먹어야 되나? 쟤네네 소음기에요 거기 거기는 일단 혼자 갔어요 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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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다 블루 방향 쪽으로 나오는 우리 끝에 걸렸네요 쟤네네 세븐닌 북쪽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우리 파란색집 2층 왼쪽까지 있어요 파란색 찍을까요? 파란색 찍을까요? 어? 번로는 내버려있어 아 보급이다 바닥에 보고 떨어졌어요 방향이요? 어허 발경해 옆에 창문 utility 지금 좌우 여기 있다 NW 최종 해봐요 안 보여요 저는 보급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딨어요 NW 절벽 해변이요? 네 해변 쪽 다시 키우고 들어갔어요 멀어요 어디냐 하면은 여기서 300m 앞에 파란빙 쪽 아 저기 절벽이요? 네 돌 돌 바위? 네네 헐 어디 저기가 있지? 한 마리 죽은 거 저기 시체에 비스무리한 거 보이죠? 저기 제가 지금 나왔다 나와봐 저 오토바이 있는데요? NW 방이요?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 저기 나무 큰 나무 보이시죠? 절벽에 맨 절벽 끝에 있는 나무 네 네 거기에서 살짝 오른쪽에 보면은 바위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살짝 더 옆에 근데 우리 이동해야 돼요 세번으로 세번으로 네 애매하네 겁나 멀어요 저기 아 안 넘어가죠? 50%가 안 돼 세번이 북쪽 집 먹자 여기 말고 파란빙 하나의 잔세가 왜있지? 어허 사이가 뭐 보러 갔냐 거기? 그런가 보네 아 여기 요즘 말고 있어요 사람 벅이 있네 벅이 시동 걸려있어요 네 저 뒤집 뒤집 어때요? 네 여기 너무 오픈데요 옆에 찍고 가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2층은 괜찮아요 버티죠 뭐 지금 이 집이 있어요? 이 집 2층에 도랑핑 네 화이트님 어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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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층에 있어요 창가에서 오슬렁거렸어요 창가에서 오슬렁거렸어요 다음 자기장 어떻게 생길까 아 저기 있다 네 확인 아이씨 좋을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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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지한테 도착해 아 설마 또 해변 나오는거 해변 나오는거 해변 나오는거 아니겠죠? 해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딸피야 어디요? 그 2층 2층 아까 그거 아 아까게요? 네 개머리판 아 아쉽다 어 이거 바다 바다강인데? 하실래요? 또 다시 여기? 한 번 할까요? 네 할거면 지금 지금 가는게 나 날거같아 네 한 번 더 봐야돼요 대신 뭐 안 서치고 기다리게 여기 차가 없는데 아 아 아 뭐 여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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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한 명 와요 여기 보이죠? 정면에 누워? 누워있잖아요 잠깐 비켜봐요 아이고 죄송 아니에요 저 차 바퀴로 아까 밖에 터진거에요 네 앞에 살짝만 앞으로 살짝만 앞으로 옆면 방구 옆면 방구 옆면 방구 옆면 방구 옆면 방구 이렇게 세워졌네 일단 차는 터트리지마요 우리 다시 뛰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아까 저기에 있었던 한 놈이 그건가 보다 네 제가 짝을 잃게 네 제가 짝을 잃게 저 레토나는 바퀴 터쳐버릴게요 저 멀리 있는거 네 어우 아까 그 집에서 엄청 싸우는데 일단 산쪽에서 내려온 애들은 없는거 같아요 일단 산쪽에서 내려온 애들은 없는거 같아요 저 멀리 있는거 어디에 아 밝아서 안보여 우리 한가운데 나이스 자기 잘 잡았네 다 죽었어 이제 이제 오늘이 그럼 다 개월치잖아요 네 우리 그 차 차 바퀴 밑으로 둬 봐야되겠네 터트려버릴까? 이러면 이러면 터트릴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생각 못했네 이건 생각 못했네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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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깬서 틀었다 어디죠 어디죠 신나게 터뜨리잖아 바다에 빠져버렸어 바다에 빠져버렸어 뚜비탄 던지신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이벤트로 그냥 찍었죠 아 아깝다 저거 완벽했는데 좌측 막아버리기 왜 좌석이 너무 비어있는데 5명 남았어요 일단 정면에 스크스 한놈이상 우측은 밑은 업퓨어있고 다온다 SE 방향 저기 쓴다 왼쪽 왼쪽 안 죽었네 2경 있는 물 그리고 한 마리 더 나이스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뛰어 뛰어? 나이스 뭐야 하하하하